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에 대한 학위과정을 이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알아야 또 잘 싸울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작은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를 오늘 집중적으로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다루는 것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1963년도에 출범을 합니다. 1960년도에 3.15 부정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이덤에 의해 4.19 의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군사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선거를 좀 더 공정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내무부 산하에 있던 선거관리조직을 분리해 가지고 1963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2024년이기 때문에 60주년을 지난 거죠.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고 난 다음 60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 지금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이나 정직성이 도마에 오르는 그런 상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히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다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예산 같은 것을 사용해 가지고 전세를 분리한 쪽에서 또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바꾸기 위해 가지고 홍보전 같은 경우를 대대적으로 그렇게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민들이 제기하는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그게 위조투표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또 좌우 여백이 다르고 상화 여백이 다른 그런 사전투표지에 대해서도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을 sns 같은 걸 통해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는 상당히 뿌리가 깊을 뿐만 아니고 선관위 자체가 완전히 그냥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죄의식이라든지 자기 성찰 노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한동훈 그런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자성어를 사용하게 되면 결사항전 임전무퇴 전쟁에 절대 후퇴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이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관훈클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전투표 제도가 확대 실시됩니다. 법은 2012년도에 모두 다 통과가 되고 2014년부터 이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제도가 당일 투표 4박 5일 전에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는 그런 제도가 이제 도입되게 되는데 그 제도 하에서 2016년 총선에서 이제 처음으로 부분적인 득표수 조작 전산조작의 여러분들 징후들이 포착이 되고 그다음에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아예 작심하고 특정정당과 야합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아홉 번 2017년 대선,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19년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노회찬 의원 지역구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그리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 절정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모두 아홉 번의 선거에서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그런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그것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검증할 필요가 없는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방송을 통해서 검증이 끝난 것은 확정적 사실이다. 과학에서 이야기하면 일종의 법칙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검증이 진행 중인 것은 유력한 가설이다. 가설이다. 그렇게 해서 확정적 사실하고 가설을 분명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10년 천하라는 것은 아홉 번의 공직선거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그것이 바로 선관위 10년 천하를 말합니다.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것이 아주 일상화된 나라가 된 겁니다. 그것을 오늘 상세하게 여러분들 해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소위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을 누가 강행하고 있는가 그 추진주체가 누구인가 그 부분도 오늘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휴 첫날이기 때문에 그냥 시사 논평 없이 그냥 전체 여러분들 방송을 공직선거의 공정성 회복운동에 다 여러분들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쇄 날인을 누가 강행하고 있느냐의 이야기죠. 신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인 김용빈 사무총장은 외부인입니다. 단기 필마로 여러분들 선관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오랫동안 녹을 먹고 노해하고 관록 있고 선관위 자체의 이익을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종류의 그런 활동에 관여한 노예한 인물들이 김용빈 씨를 싸고 김용빈 씨가 나가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오늘 해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윤 대통령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문제인데 이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숱한 지난 2년 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일이 바로 금요일 날 일어난 겁니다. 그 13년간의 연령의 격차를 갖고 있는 과거의 부하였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문제에 대한 해계몬이 주도권을 장악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자유애국시민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한 6, 70% 이상 정도가 가장 갈급하게 대통령에게 염원했던 것이 바로 선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일성이었을 겁니다. 그 좋은 기회 그 대단한 기회를 대통령께서 다 놓치신 겁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지난 2022년도 3월 달에 경주 유세 발언 이후에 참 보통 사람들은 하기 힘들 정도의 2년간의 아주 극단적인 침묵 완벽한 침묵을 유지하신 것이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3의 관찰자인 저 입장에서는 엄청난 실기를 하셨구나. 그래서 그냥 권력의 추가 공천 문제뿐만 아니고 대통령이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구나. 그 문제를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냉정하고 좀 침착하게 사안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연휴 첫날에 그냥 시사 논평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다 여러분들 맡기고 선거 문제에 오는 전념해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시구하고 간절히 염원했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의 날인이란 것이 허점은 없는가 허점이 있습니다. 그 허점 문제를 그래서 지금부터 자유애국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도장 날인이 갖고 있는 허점 그것은 사전 투표자 수를 지금 셀 수 없는 그 문제를 메우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의 힘이나 또 한동훈 위원장에게 뭘 더 요구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지고 그동안 한 30여 년 정도의 엔지니어 기반을 가지고 계시는 장영우 대표께서 계속해서 그야말로 연구 논문과 같은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이 관내 사전 투표 특표 조작 뿐만 아니고 관내 사전 투표 특표 조작 우편 투표 조작에 대한 것을 추적해 오셨는데 이번에는 소위 사전 투표 장을 떠난 우편 투표 봉투가 또 최종적으로 지역 선관위에 도착하기 전에 어디서 여러분들 바꾸치기가 되는가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체국 에서는 배달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같은 시간에 지역 선관위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배달한 몇 천 장 정도의 우편 투표 봉투가 밤새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다른 곳이 있는 동안에 우편 봉투가 바꾸치기가 된 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특히 그런 좋은 자료를 분석해서 계속해서 제공하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수만 장 되는 여러분들 그런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얻어낸 정보를 엑셋 파일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제공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장영우 대표께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 엄지에서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는 이런 부분에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투입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을 취합해서 소화해 가지고 마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처럼 공병호 tv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사기 문제를 궁극적으로 제압하는 선거 사기범들을 법정에 세우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수사받는 날이 올 때까지 충분히 소위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종류의 우군들이 지금 속속 모여들고 있다 그 말씀도 드리고 동시에 지난 4년 동안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밝히 위한 그 긴 장도에서 마치 치록 같은 어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한 일종의 전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이 한교환 전 총리인데 한교환 전 총리는 일단 정치권력에 대한 힘을 잃은 상태에서 돌아오셨고 물론 굉장히 귀한 그런 원군이 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여러분들 관훈클럽 이틀 전에 한동훈 씨는 실질적으로 현재 정치권력을 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폭탄 발언에 해당할 정도로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일대의 발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 아마 지난 4년간의 이런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의 여러분들 그런 긴 발걸음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시도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진군해 가지고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축적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